칼보다 좋은 칼 없어? 아 있어요 내가 줬어 장갑 팀의 장갑? 장갑 합쳤어요 내가 줬어 이미 네 장갑 합쳤습니다 다른 장갑은 제가 갖고 있었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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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자식 그거인지 안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내 화면이 아니어서 안보이시겠네 벌레가 이거야 이거 아 날로 키지도 않았네? 나를 왜 안켰지? 별로 안켰나봐 난 마음속으로 아까전서부터 켜야지 켜야지 하고 있었는데 가기전에 왜 약속으로 가졌다 난 가기전에 오줌해야 돼 화장실 가기전에 이거 한 개만 부수고 가자 내일은 왜 이렇게 아우 죽었네 다 부섰어 거의 마블은 내가 지금 진짜 혼놈이네 이거야? 또 흘러내봤나 이거 보셨죠? 얘가 이렇다니까 왜 영광을 너한테 넘길게 근데 마블을 못하겠다 법으로 싸우자니 힘든데 아니 얘 방어력이 너무 약해 잡았네 으악 아 죽었어 먹었어 근데? 못먹었어 좀 먹어 니가 어따 쓰지? 나도 푸흥뇽에 100명이나 만들어줘 아 푸흥뇽에 100명? 그래 알아서 야 UFO 말고 계속 데리고 다니지 두명이면 더 세겠지 그래 제가 좀 유용하게 하니깐 푸흥뇽에 100명 은근히 유용해 아 걔 빨리 잡고싶다 누구야 푸흥푸흥과 부흥을 비극처리 뭐야 그게? 판타즈 아 걔 총 만드는 애구나 팔라딘 방패 옆에 옵시디언 방패 끼면은 네 옵시디언 방패 끼면 나 옵시디언 방패 있는데 어 나 팔라딘 방패 안 뛰고 있었네 아 진짜? 푸흥뇽에 분명히 없는데 아 그거 아닌가봐 딴건가봐 이거는 레인저템이야 레인저템 옵시디언 방패랑 판타즈 뭐 이런거 활이랑 아 넉백저항이 있다고요 저게? 으음 아 길 자리가 별로 없어 근데 왜 넉백저항 방패 두개를 껴라? 이건 달리기도 못한단 말이야 이건 달리기도 못한단 말이야 아 저게 최강 말이야 저게? 판타즈미 아아 이거는 이미 레인저기를 버렸으니까 나가죠 이건 말고 좋은거 없나? 이걸 다 보면 돼 크흑 아 저거 진짜 아 아 아 아 이거 왜? 성원? 성원? 성원이 뭐야? 다른 성원이랑 각다른 성원 3개에서 다른 성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아 그래? 그래서?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뭘 뭘 자기도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응 근데 어떻게 바꿔야 다른 성원으로 바꾸면 뭐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성원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아 나와서 만들 수 근데 3개씩 써야 되잖아 어차피 그럼 못 만들어 우리 성원은 그렇게 남아들지 않아서 알잖아 난 내꺼 만들려고 그러니까 3개 바꿔도 만들지 못하지 않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있어? 성원은? 성원 파편 다 16개 있어 소용된 파편으로 성원 파편을 만드는 거야 아 다른게 다 필요하다고? 아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했는데 내가 3분의 1이잖아 3개를 통해서 한개로 바꾼 거잖아 얘 잘 못했네 근데 진짜 만들 수 없잖아 얘네가 이걸로 만든 가부 아 맞다 어차피 뭐 만들지? 주기가 안되서 문 로드 잡아야 돼 문 로드 문 로드 잡아야 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저밖에 없어 빨리 나한테 날아가게 얘 나 지키시켜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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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서 우리가 할 일은 문 로드한테 계속 써야 하는 방법밖에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런 김에 나 화장실 가겠어 그래 내가 다 볼게 아 나 죽을거 같긴 하지마 아 나 죽을거 같긴 하지마 아니 잘해봐 나 만화 고장워서 못 죽여 아 아 아 저거 진짜 가다가 죽었네 벌써 에이 쟤 이제 땅에서 싸워야 해 안 나왔나? 아 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마나 포션 빨리 사야 되는데 지금 아 환장하겄네 이게 컨트롤이 린저씨급이라고요 나보고 실을 해줄수도 없어 지금 나보고 계속 쓸 수가 없어가지고 블러드문이야 거기다가 아우 아우 벌써 왔다 왔다 아우 저 꼬리만 때려야 되네 아우 저기 그만둬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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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마나 빨리 왜왜왜왜왜왜왜왜 마라가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어 너 법사니까 응 나 왜 기초맞고 있어 근데 죽질 않아 어 완전 그거 깜빡했어요 마나야 써놓은거? 아니 지상에 가만히 있어 지상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그 태양 거기 지형있어 그런게 있어? 지상에 있으면 걔가 안나 나는 하도 나야 돼 걔한테 막 그냥 이렇게 가다가 홀로가 지금 어 지금 왜 이렇게 깜깜하지? 블러드 보내야 돼 아 그래? 검프 때 또 먹었네 너 전사가 나처럼 마나 걱정없는 전사가 근데 힐러잖아 아 맞다 안되네 우리가 힐러인데 지금 힐러가 없으면 안되네 너 맞는 말이네 실을 쓰려면 마나 써야되는건 그러네 어 마나가 없으니까 힐러 못하는거야 안나와야돼 어 뭐야 아 떨어졌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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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네 나 죽네 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죽었어 나 로스트커덱트야 흡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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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검은 또 뭐야 근데 니 먹으려고 했다가 귀찮다고 안먹어잖아 아 그거 결국 먹어야 돼 또? 먹으러 다녀야돼? 그거 크림슨키 그거잖아 크림슨키 알았어요 근데 이거 도대체 키가 완전.. 랜덤이라 어 랜덤이라서 그게 나 할 때까지 그냥 그냥 그르네 안되겠다 나 크림슨키 그 흑할 단건 먹으러 갔어 아 그걸로 어 왔다 왔다 아 지금 드릴이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을까 더러운 마법사 이제와서 레이저 드릴로 땅을 막 파는거야 그리고 생각하니까 우린 크림슨치옥도 엄청 많잖아 아 여기 아 여기 그래야겠어요 마나 두두 사야될거같아 두줄? 어 마나 포셔를 두셋이 아니라? 두줄 두줄? 어 두줄 사야될거같아 맞아 이제 포즈밖에 없거든요 또 죽게 우리 진짜 와 흐흐흐흐흐 왕나간다 존나간 소리들 근데 크림슨키는 어디있네 랜덤하게 떨린다 아 랜덤하게 떨린다고 어 그러니까 뭐 또 있는거야 난 크림슨지역에 있는 괴물이 어떻게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 잘 나오지도 않아 지금 잘 나오지도 않아 지금 크림슨경을 잘 나오지도 않아 지금 득이 너무 너무 간지다 이거 이거 좋지는 않다 뭔가 딱 캐리 맛이 나진 않는다 이거 아 저거 뚝뚝뚝뚝 왜왜왜왜 털마크릿도 얻어보려면 사이벌 한 번 더 얻어주던가 돈이든이 존이야 지금 그렇지 너도 돈 좋잖아 좋지 하지만 최소한 내가 맞아죽고 있는데 흫흫흫흫 그때 한들미도 때리겠어 아무리 존이 좋아도 기둥부터 부숴야 되나 기둥부터 부Si자 기둥 안부수니까 계속 쫓아와 얘네들이 아잇 쬐냐 푸시자 푸시자가 야 이쪽이 이쪽 기둥부터 부수자 아 짜증나 이 라인부터 부수자 이 라인 안녕하세요 하얀사진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위쪽 하단에 있는 저희 추천부터 한 번씩만 네 눌러주세요 안 눌렀으면 지금 한 번씩만 호흡 호흡 부탁드릴게요 마하야 많이 살았어? 어 마하야 많이 살았어? 거지러 가자 여기 있다 저기 서군까지 없어 서군까지 무슨 말 잡아야 된다고? 너 근데 피가 없다 오 피차한 것보다 너무 힐러야 힐러 공격을 하면 힐을 해 최첨단이지 돈이 많이 느끼게 나야 돼 최첨단이다 돈지러 힐러야 돈지러 힐러 힐러 힐러가 있어 세상에 힐을 하려면 돈지러가 돼 힐을 하려면 돈지러가 돼 그 힐러야 아 너 어딨지도 가긴 해 아 아까 차를 갔어 그치 차지 뭐 이게 약간 폭딜을 해야 아 대게 안 나온다 아 대게 안 나온다 근데 원래 전사가 말투딜하는거 아니야? 원래 왈툭딜은 탱커가 하는거야 이 게임은 아니야? 아 파티를 안했네? 아 그렇구나 너드 실이 가른데 지금? 몰라 빨간색 엄청 가까운 거 같아 타지 않아도 차긴 탄다고? 어 차긴 차? 아까는 찼어 너한테 재잡을게 너한테 힐이 강했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아 얘들이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얘 푹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잡으라고? 오비 안나와서 오는데? 니가 요새 먹고 니가 저거 만들어 아 맞다 내가 너무 쎄가지고 ütety 오 이즈 이즈 싸우는다 불안해 뱃살이랑 히스로 적긴 할거 같아 우선 킬을 못채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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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번갈아 하면 쓰라 이거지? 여필로 막 피 차고 100 정도 남았으면 150만원 피 채우고 도대체 특별한거 얼마나 채우면 좋겠지? 안나와 안나와 너무 몸이 안나와 이거 짜증나 유도 성질이 있긴 한데 안좋은가 여기 왜 안나오지? 상가해 이 동네 너무 아 부블룸치고 온다고? 솔직히 안잡아도 상가 없지않아 어 뚫렸다 됐다 이제 먹어 이제 아 빡쳐서 먹지 못해 에이씨 아 이러면 배너지는 먹지 말자 배가 부착이 오겠고 우와 펑킹물이 여기 어? 아 아니구나 펑킹물에다 우리 mpc가 작겠다 고블린으로 그런가? 설마 죽진 않겠지? 나 푸르누네 100명 만들러 갈게 어허 어? 뭔가 고블린도 좀 세진거 같은데 그래? 기분탓인가? 어떻게 지금 벌써 20%야 우리 한것도 좀 돼 진짜 어이구 봐 좀 버텨 이들이 이력을 좀 버텨 굿 근데 별로야 허접해 허접해 자 많아 많아 이제 혼자 할 수 있겠어 던져 잡을 수 있겠어? 난 힐 있으니까 더럽다 힐러 더럽다 다 고두르 힐러이야 힐이야 이거 이건가? 이건 뭐라고 그랬지? 이거 한번 해볼까? 스타더스트 미친댓단 드래곤지팡이야 이거 이게 좋다니까 다른건 뭐지 어? 또 만드신다네 없어 없어 뭐달라고 어 너무 많이 들어간구만 오 잘싸운다 얘 하드몬에서 보스고블린이 나오는데 아 보스고블린이 있어요? 레이브가 빨리 끝난다고? 고바야 막 템 뭐 고블린 나이템 뭐 이런거지나? 아우 배넛 진짜 너무 싫다 배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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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뇌를 먹는다 주차쓰는거 되게 웃긴건 근데 아무단에 얘가 다잡아 그냥 웃기다 고블린 학처를 50마일 잡았습니다 잡을때마다 배넛을 주니까 저기에 들필이 없는데 배너가 필요하지 않아요 미안한데 그만두셔도 됩니다 아우 뇌를 먹는데 짜증나게 아직도 배려 안 풀렸나? 아 풀렀네 아유 또 줬어 배넛 배넛 또 줬어 배넛 또 줬어? 난 잡지도 않았다고 푸른명에 100명한테 주라고 난 잡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아 이게 안돼 안좋은게 이게 난 저걸 때리고싶은데 근데 얘가 또 싸구를 때리네 아 초건접해서 때려야돼 이 시 개 근접마법이야 그냥 원하는 일을 안 때려 지금 아 아 이 자식들 그만 좀 나와 미치겠네 진짜 내 필리필 내 필리필 만들려구요 그래서 일부러 얘들아 얘 붙잡히는거야 아까 무기하나 만들어야지 써보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맞아 말 앞으며 또 사야겠네 아 내가 그런거야 법살 운명이지 법살 운명 손으로 손으로 운행해야되러 법살하기 미니지2에서는 저거 저거만 만들고 뭐지? 저거만 계속 사면되고 운명판 내가 도와주러 갈게 오케이 잡았다 아이 지저미지 전사가 좋긴하구만 전사가 좋긴하구만 어우 미안하자 내가 만화별 다 먹어버려 진짜 저거도 있어 만화별 엄청 많이 나 만화별을 먹어 그럼 아니 근데 이게 죽여야 나오니까 이게 문제는 만화가 빨리 떨어지면 아 짜증나 이거 광패 두개 못 끼겠어 아 확실히 많이 쓴다 아직 한개 아직 컨셉트 다 못쓰대 아 진짜? 어 아직 33개 남았어 한세트 다 못썼다는게 뭐야 만화가 이 75개가 하나 한중 저건데 아직 하나 그걸 다 소비도 소비를 못했어 아 이 정도 사멸은 확실히 좀 나와도 돼 충분히 그냥 막 막 싸줄러도 되겠다 그냥 이제 태양 저거 잡으러 가자 잠깐만 무기 하나 무기 만들고 갈게 백원 다 알아라 어차피 여기다 쓰는거 어때 근데 이거 떼가자 뭐를 이거를? 아니아니 이거 여기다 붙여놨다 어 붙여놔 내가 여기서 더 많이 쓰니까 이것도 하트 동성도 여기다 왜 그러면 그러면 아 이거 이거 하면은 하트가 잘 나온다고 그랬어 맞아맞아 위에다 이렇게 금요일이 방료 구석 펑페에 악색 카드로 옮겨보라고오 너 아 팔레카 아 이거 옮겼었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옮겨서 왜가 악색 카네 팔라딘 옆에 이렇게 했어 잠깐만 성운의 비밀을 만들어야 겠어 전선을 동산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 진짜요? 사이버러스 아 그 애를 부스 이거? 에이 큐차다 에이 뭐야 레드스톤같은게 생대로구나 나와줘 땡스 땡스 여기 3분밖에 안 남았어 음 아 또 그냥 나온다고 나뉘어 어? 그래요? 이걸 이겼어? 일분 야분 다 하자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정리 다 정리하고 꺼야겠다 일분 남았네? 어 기둥 잡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잡으면 바로 저거라도 못 노더라고 바로 나오는건가? 어 불어진 그림자 불꽃 칼 뭐야 이거 불이군 흐흐흑흐흐흑흐흑흐흑 공격의 그림자 불꽃 피해를 더합니다 오 근데 부러진가서 붙은게다 저어 보여야 돼 팔이 팔아 팔아 외로움 엄청 좋은거 아냐 사실 그렇군 died 걔 너무 무시하지만 좋은 헬수도 있어 착한 헬수도 착한 헬수도 그라비티 포션이 이런거 다 필요없어 어 진단 법서라서 안써도 돼 이 성운의 비밀을 리포지 해봐야겠다 고블린이 없어 여기 우리집으로 왔어 아 진짜? 나중에 한번 써볼까 이거? 어 공act영상 예제 대존비 어 다시 30분이야 뭐지? 이거 너무 많이 뜬다 이거 너무 귀찮다 아 저게 표시 쓰iges 너무 많이 만들었어 아 이거 부따라지지 때리는거야? 소소를 했어 저번에 치윽 어 이 지들끼리 얘기하는거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배워도 해? 어 세금 쟁수 아 얘가 세금 내려왔나봐 아 세금 걷으러 온거야? 몰랐어 둘이 얘기하는데 너 돈 안냈네 미쳤냐? 이런식으로 약식끼리 한심을 다친거 욕하는게 아닐까 니가 일을 해야지 돈을 벌지 막 이러면서 테라하려고 내일도 이어서하니깐요 내일 또 계속해서 문노드 도서해보죠 문노드 잡을 수 있겠지 문노드 깨면 이제 뭐하면 되나 프로스트문? 아 맞다 프로스트문 펌킷문은 뭐 저기 아니니까 그렇지 펌킷문 걔말고 또 다른 애도 나와? 그게 왕 아니야? 그게 왕이야? 너무 실망스러운데? 난 더 나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왕이야 좀 더 나올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도 뱉어